한국 양궁 리커브 대표팀의 혼성팀 임시현, 이우석조가 한국 양궁의 첫 금메달을 안겼습니다. 임시현, 이우석조는 조금 전 중국 항저우 포항 인후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리커브 혼성단체 결승전에서 일본팀을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요. 오늘 낮 컴파운드 혼성팀이 은메달을 획득한 가운데 전통적으로 강한 면모를 모인 리커브 종목에선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. 임시현 선수는 안산 선수와 함께 나란히 여자 개인전 결승전에도 진출해 오는 7일 금메달을 다툽니다.